대모선은 높이 293m에 나즈막한 산입니다. 구룡산과 더불어 일원동 계곡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입니다. 저는 오늘 저의 반려동물인 영국이와 함께 등반하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